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나단 선지자의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언약에 관한 것인데요. 그 여러 언약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언약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다윗 언약입니다. 왜 다윗 언약이 중요하냐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는요.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천막이죠.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단 예언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합니다. 근데 사실 나단 예언자가 저녁에 집에 가서 밤에 하나님께 너 아니야 인마!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나단 예언자 생각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길 바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십자군 전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마녀사냥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2절과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걸 좀 묵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성전을 원치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성막으로 여태까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성막과 성전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성막은 초라하고 성전이 멋있어요. 이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막은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거예요. 사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양식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어딜 가든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 가운데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를 위해서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은요.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아니요. 내가 헌신할 때 그게 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짓겠다. 다윗의 왕조를 지으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의 자손 중에 하나를 통해서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되지만 자손일 수도 있거든요. 너의 자손 중에 하나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 이 부분 잘못 읽으시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솔로몬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열한기와 역대기에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열한기와 역대기를 쓴 사람이나 읽은 사람들이나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열한기하는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기록이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가 나오죠. 열한기는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까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미 열한기와 역대기를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분이 나올 거다. 나는 이 나단의 언약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붙들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이에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의 핵심인 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무너지지 않을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성전을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지시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워주신다고 하셨던 혹은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우신다고 하셨던 영원한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단 예언자의 언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죠. 우리가 지금 과연 진짜 성전인가? 우리는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이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무엇보다 크다. 즉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과연 내가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